풍류당은 오후 2시부터 소리하는 화요풍류당 수요풍류당 토요풍류당과 저녁 7시부터 8시 반까지 소리하는 목요풍류당 금요풍류당이 있습니다. 3월 3진날이면 강남제비가 날아오죠. 여기 제비보다 먼저 소리로 강남제비 대박을 불러드리는 제비 노정기 대목을 수요풍류당 소리로 배워보겠습니다. 지금 sam's play het 내가 이제 붙여서 녹음을 넣어줄게 저희 일부분에 극 Para fb 아까 blir 제 dane 흑운υχ 멋 또 안 넣어주셨어요. 안 넣어주셨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그냥 흑음박부터 거기까지 넣어드릴게. 흑은 벅차고 백은 무릅쓰고 꺼줌어 둥둥높이 떠 도로 사면을 살펴보니 서척지척이오 동예창 막무구나 죽는 봄을 올라가니 조작이 넌 놀고 상역도 가역도 오자 교바라보니 온 조통나감가늑은 배는 북을 둥둥 울리며 오기야 거야 저가니 원포 귀범이 아니냐 수벽사명 나한테 불성청은 각비래 라다라 오란 저기로기 갈대를 입에 물고 일점이 점 떨어지니 병사나가니 아니냐 백구 백노짝을 지어 청파상에 황내원이 서경천이 거의 놀아 회암봉을 넘어 황늉로 들어가 이십오연 단야월은 만두까지 쉬어 앉아 북현 성을 화다보고 공황대 올라가니 고군거 대공거 강자류 황황도를 올라가니 황화길거 풀부반 백군천지 공유유 락둥둥을 진하여 주사촌 들어가 봉숙창과 도걸이게라 여기까지 들어서 이거 글리듯이 잘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막 도드라지고 그런게 없으니까 클릭듯이 하시면 돼요 아주 여기는 잘했어요 해안봉을 넘어 황늉로 들어가 해안봉을 넘어 황늉로 들어가 하나 둘 이십오연 단야월은 하나 둘 이십오연 단야월은 반주까지 쉬어 앉아 한 주까지 쉬어 앉아 두견 성을 화다보고 두견 성을 화다보고 잘한다 봉황대 올라가니 봉황대 올라가니 황대 또 누가 올렸을까 봉황대 해야 한다 시작 봉황대 올라가니 시작 봉황대 올라가니 봉거대공우 강자류 봉거대공우 강자류 봉거대공우 강자류 봉거대공우 강자류 봉거대공우 강자주 좋아 봉황 Elder 봉강냉 Vice 봉화길 거 풀부반 대유천지 공유유락 국룡을 지나여 주사촌 들어가 봉숙창과 토걸이게라 너무 잘했어 그렇게만 맨날 잘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하고 저번에 배웠던 흥타령 점검하고 다른 것도 하나 배우게요 백구백노짝을 지어 층파상의 왕래헌이 시작 백구백노짝을 지어 층파상의 왕래헌이 석양천이 거의 놀아 석양천이 거의 놀아 회안봉을 넘어 황릉녀 들어가 회안봉을 넘어 황릉녀 들어가 하나 둘 25년 다녀오르 하나 둘 25년 다녀오르 반주까지 쉬어 앉아 반주까지 쉬어 앉아 두견성을 화다보고 두견성을 화다보고 봉황대 올라가니 봉황대 올라가니 누군가는 또 거기서 올라가려고 지피고 있어 봉황대 올라가니 봉황대 올라가니 봉고대공의 강자류 봉고대공의 강자류 황황루를 올라가니 황황루를 올라가니 황화길 거풀보 반 백군천지 공유유라 백군천지 공유유라 중룡을 지나여 주사촌 들어가 중룡을 지나여 주사촌 들어가 하나 둘 공숙창과 도거리개라 하나 둘 공숙창과 도거리개라 거기까지 내가 이제 붙여서 녹음을 넣어줄게임 공욱불이 나한테 흡수 공유 유로 예전원 예전원 강아지 동운소 예전원 관장